이제 스트레칭 끝내고 오늘부터 승용이 금비대 하러 갑니다. 어제 10x10을 어땠는지? 아, 저 지금 가세요? 어제 스쿼트 10x10 어땠는지? 아, 너무 힘들었습니다. 지금 다리 오는 다리에 알이 되길 정도로. 지금 다리도? 네, 너무 힘들어요. 안 할 것 같아요, 이제. 근데 괜찮지 않아? 10x10? 아, 네. 네,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. 한 번? 한 달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. 긴 주기로 해야 괜찮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저도 10x10 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. 오늘은 가슴 살짝 하고. 살짝. 살짝. 살짝 하고. 10x10은 한 달 이대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가슴으로. 다시 보시고. 예수님. 에 different things. 예수님, 한번 할 수 있을까요? 네, 둘 등장. 그럼 안녕하십니까. 뭐 하다리니? 아멘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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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